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하나 둘 셋 예이! 네 이제 제 컨텐츠네요 네 콘텐츠 이름 뭐예요? 니가 이거 하는 걸 보고 싶어 니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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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보고 싶어 니가 하나 맞았어 그냥 말수도 너무 길어 니가 이걸 하는 걸 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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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얘기해 자 선생님 그래서 어떤 콘텐츠예요? 그래서 쓰면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써서 우리가 무자 게임을 할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걸릴 걸 예상해서 하고 싶은 걸 써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확률이 13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희망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맞지 똑똑하게 진짜 멤버가 어떤 멤버가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뭔가를 아름다운 걸 하는 걸 보고 싶어 그 자유인 걸 적어야죠 그치 그치 그리고 갈린사랑 이제 콘텐츠가 됐든 어떤 인증샷을 해야 되라는 꾸준히 인증을 해야 되라는 나 그럼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멤버한테 적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냥 뭐 뭐 하는 걸 보고 싶어 적고 그 멤버가 뽑으면 행동만 행동만 나눠주시겠어요? 팬이랑 아 네 명호 씨 조금 더 자신 있게 진행을 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그거다 야 뭐야 굿즈야? 이거 굿즈다 이거 있었어 원래? 뭐야 이런 거 있었어? 자 니가를 적을 때는 어이로 적어주세요 네 맞나? 팬이요 다 쓰면 넘겨주세요 팬이 많으니까 팬이 있어요 넘기면 되는 민규 밑에 있는데 민규 형 조금만 넘기는 습관을 네 좋아요 넘기는 습관까지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야 오늘부터 한 번 들여봐 오늘부터 한 번 들여봐 넘기는 습관 넘기는 습관을 순간 먹었는데 네가 좀 치워주라 넘기고 갈게 아니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아서 할게요 익명인가요? 어? 익명입니다 익명이죠? 익명이에요 익명인거죠? 글씨체로 다 알아볼 수 있어서 자 다 쓰시면 여기로 넣어주세요 네 와 내 거 뽑히진 않겠지 다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아이구야 난.. 난 진짜 간단한 거 줘보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든 웃기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다 됐나요? 승관 씨만 적으면 되는데 승관 슈아 씨 보잉 때문에 스펙션 자체가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 여기서 어차피 딱 하나만 걸리는 거잖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얘가 한 명씩 뽑아서 자 자기께 씻고 자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더 섞어주세요 더 아 뽑은 상태로 그냥 뽑을 때 공개하지 마실게요 네 아 내 거 승관이 되고 싶다 이거 그냥 좀 이따 봐 좀 이따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어쩌면 여기서 공개할 거야 이거 좀 근데 누구야? 야 진짜 좋다 잘한다 좋다 뭔가 진짜 재밌는 걸 해야겠지 자 다 읽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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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도 돼요 읽어도 돼요 자 한 명씩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버논이부터? 자기가 해야 될 거야 이게 지금 자 걸리면 자기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잖아 시작 네가 투어스 일일 매니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싶어 대박이다 누구야 야 이거는 누가? 전첨시 버논 출연 아 근데 재밌을 거 같아 운전을 하고 차라리 그게 날씨 재밌는데? 자 준이 거 되게 좋은데? 멤버가 한 대 진심이 담긴 송변지는 서주고 송구 사주기 아 좋다 너무 따뜻하다 멤버 둘이야 13명 다 괜찮다 이런 것도 좋은데? 어 13명 안 썼어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한 명 한 명? 조슈아인데 조슈아 맞아 조슈아 이게 멤버 한 텐데 텍 아이야 형이야? 야 이건 그래도 누구한테가 했지 네가 진심으로 프로포즈 하는 걸 보고 싶어 뭔 소리야? 프로포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누가 쓴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프로포즈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프로포즈 할 때 그걸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이 썼구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너무 웃겨 너무나 프로포즈 오케이 오케이 민규 민규 생각보다 괜찮다 네가 독후감 쓰는 걸 보고 싶어 약간 킹 받네요 독후감 쓰긴 쓰죠 뭐 몇 년 걸려겠네 몇 년 걸려겠네 몇 년 걸려겠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자유 뽑은 거 같아 네가 혼자 엠티 가는 걸 보고 싶어 네가 우주 형이 혼자 엠티 야 나 진짜 사서 이런 고생 절대 안 왔는데 진짜 너무 좋다 자 디노 저는 재밌을 것 같아 네가 한라산 정상에서 야구 외치는 걸 보고 싶어 야 누구 썼어?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썼다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래 아이젠 뛰고 가야 돼요 요즘에 가려면 너무 좋다 올 한해로 하시면 돼 올 한해로 인사 좋아하시잖아요 너가 걸리면 같이 가줄게 너무 빡세다 어 자 조슈아 네가 콘서트에서 볶음 공개하는 걸 보고 싶어 야 이거 빡세네 이거 누가 봐도 글씨야 호시야 누가 봐도 글씨야 누가 봐도 반순이야 이 글씨체는 보여 그냥 그림이 자음 크고 몸 짜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 지금은 근데 명분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 것 같긴 하다 저는 누가 봐도 문준이 네가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보고 싶어 스카이다이빙 나 준형 글씨야? 나 아니야 나 아니는데 명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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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챌린지예요 만 칼로리 챌린지 자 만 칼로리 먹는 거죠 진짜 칼로리를 측정해가지고 만 칼로리 쉽지 않은데 먹기야?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약간 술 먹으면 가능할 거 같은데? 가능하지 가능하지 주사가 엄청 먹는 거거든요 우리 뭐야 스케이트 아니 너무 그냥 네가 13명 허거 사주는 거 내가 사줄게 형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누가 봐도 민준이잖아 야 왜 안 사줬어 그래 허거 그림까지 그려줬어 야 심지어 야 우리 일주일 전에 허거 같이 회식했는데 아 사랑해 한 번 다시 먹어야지 같이 먹자 자 민규 아 디에이 네가 바디 프로필 준비 하는 거 보고 싶어 찍으면 찍으면 더 좋고 준비하는 거를 이거 너야? 누구? 인명입니다 저희 인명입니다 아 좋겠다 와 디에이 댁에 바디 프로필 찍는 거야 와 좋겠다 그러면 한 5kg 쪄야 되는데 5kg? 자 한 번 20kg 쪄야지 이걸 누가 당하게 될지 게임 준비 아 이거는 너무 봤을 때 바디 프로필 찍어주면 너무 재밌겠다 이 박자대로 가는 거야 5, 6, 7, 8 왔 criticisms 1, 2, 1, 2, 2, 2 이건 당신 깨 realise RISH 힐팩 αλλά 아니면 이런 GT 그러니까 미안해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 툼 시작! 누가 원, 두 세 번 해줘? 원, 세, 잡는다? 인트로 날려, 인트로 날려 천천히 해가, 천천히 가 박자 만 재보자 세븐에 원 투, 원 투, 원 투, 오케이? 원 투, 원 투, 오케이 파일, 식스, 세븐에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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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제일 끈 거야, 목소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말일 통에도 빨라 빨라 잡고 가 정국아 자 들어간다 5, 6, 3, 세상에 본작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드릴 그를 깎아 김에 맥! 그를 깎아 김에 맥! 그를 깎아 김에 맥! 그를 깎아 김에 맥! 원, 원에 투 앤 원! 뭐야 뭐야! 민규야! 아 진짜! 민규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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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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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있잖아! 이거 많이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야! 나는 원 투! 원 투! 네가 안 꺼져! 내가 원! 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원 투!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번째 뭐 한 거야? 세 개! 아! 그렇네! 어! 맞네! 세 개 쌓을 때까지 있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왜 안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왔어? 야! 야! 얘가 이걸 잡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계속 잡고 있어! 아! 엉겼어 엉겼어! 엉겼어! 근데 일단 호시 형인 거네?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지금 호시 형 다시 한 번 더? 어! 호시 형인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호시 형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대로 끝난 거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긴 해! 세상에 뻥 붙어 가자 그냥! 바로 그러면 끝까지! 그리고! 잡! 포! 피치! 아 맞아! 피치! 피치! 그리고 이거를 놓고 다시! 놓고 빨로! 이렇게 놓고 빨로! 오케이! 이해하자! 놓고 빨로! 놓고 빨로! 호시 형 그리고 형 시선 한 번만 어떻게 해도 될까? 이게 형이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 보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여기저께가 불편해 줘! 아니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보고 있어줘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형 근데 이게 원이라서 나도 이렇게 걸려 그래? 잡기 편해? 어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돼 준비됐죠? 갈게요 노래 스타트! 노래 잘 들으시고 뽕짝! 그러니까 힛맨 뱅! 피치 원의 수윤이야 손 바로 주고 간다! 진작 해야 될 거 같아 아직 가요 5, 6, 7 뽕짝! 자! 야! 이건 당신 그루룩 칵칵 키면 돼 그루룩 칵칵 키면 돼 그루룩 칵칵 키면 돼 아 들어간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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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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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6, 7, 7, 7, 7, 7, 7, 8 공짜 아 저는 포도 왜 이렇게 늦게 가져가 포도 왜 이렇게 늦게 가져가 포도 왜 이렇게 늦게 가져가 아니 안 가져가 뒤에서 아 그래 여기가 잘못했어 안 가져가 뒤에서 그냥 아예 뺑뺑뺑 하지 마 내가 스트레스 너무 안 들려 뺑뺑뺑뺑 그리고 모자가 튕겨 나가자 그래 뺑뺑뺑뺑 하지 마 노래하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노래가 그건 맞추고 싶어 진짜 이건 뭐 다운해봄 타이틀이야 그만 그만 맞춰 서성웅보다 더 열심히 아니 근데 그냥 하자 하고 싶어 이겨내고 싶어 그쵸? 다 같이 한 번 맞추고 싶어 했어? 희름하면 힛뺑뺑 맞았어요? 아 진짜 그리고 맥뺑뺑 안으로 되겠어? 괜찮아? 내가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부르잖아 우리 둘이 들어야 돼 너무 느낌이 좋아 조용히 부르잖아 이렇게 하자 이건 당신께 드릴 그릇카카 김맨백 빛이 원해 진짜 갈게요 5, 6, 7, 세상에 봉작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께 드릴 글릉카카 킴맨백 끝이 원앤투에 모아보자 땅따라 노래해 기분을 끝내주네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혜 땅따라 노래해! 워누워누! 오늘 뭐였지? 스카이다이빙 와! 대박이다 형, 내가 샀어 와, 스카이다이빙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이 게임 무슨 재미있는데? 안 되면 그냥 번지장소로 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야, 이거 술게임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술게임으로 모자까지 준비해 가야 돼 여기 가운데에다 놓는 거지 집에서 해보고 싶어 술게임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뭐 다 더해? 어, 술게임으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찍어줘 지금부터 찍을게요 어, 괜찮겠다 너무 재밌는데? 안 되면 그냥 번지장소로 해 뭐 안 되면 번지장소로 하고 챙겨주세요, 지금 아, 너무 재밌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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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